띠오의 가난화 먹방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휘영입니다 오늘 먹어볼 것은 치약이에요 네 진짜 치약이고 여기 충치케에요 충치를 없애주는 치약인데 이게 진짜 치약인 이유는 어 혹시라도 이게 여러분 누가 니 치약 말고 다른 걸 넣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을 거예요 이 쓰던 거야 쓰던 거 이게 제가 저번에 놀러 왔을 때 썼던 건데 봐보세요 치약입니다 치약 네 진짜 치약이에요 치약 치약을 먹어볼 건데 왜냐하면 이게 몸에도 좋고 네 먹을 게 없어요 사실 배고픈데 제가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다 보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페리오 건데 네 이게 맛있다 해가지고 네 이게 먹으면 충치도 싹 사라지고 건강도 좋고 그 먹고 나면 이 냄새가 사라진다 내가 먹어 볼게요 이거 짜유짜유처럼 쭉 짜야 맛있거든요 이게 크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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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볼게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보여 드려야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보여 드려야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보여 드려야지 뭐야 음 음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와 맛있네 껌 같아요 껌 여러분들 시작 먹어보세요 오늘 먹방은 여기 마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유 우유 후유 매일 월급 감사합니다.